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천상선녀 이남옥입니다 2022년 이미년 3월 달 운수 원숭이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점사를 조금 뽑아 봤어요 그니까는 잘 들으시고 참고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숭이띠분들은 전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그러나 내가 재능이 아무리 좋고 기술이 아무리 좋고 입자랑 말자랑 하지 마라 잘난 척을 하면 도와주려던 사람이 떠납니다 즉 겸손하거라 하는 뜻이야 내가 내 자신을 겸손하게 겸허하게 잘만 하면은 천인간이 나를 도와주고 만인간이 나를 도와서 이끌어주는 수야 일이 없다가도 생기는 수고 그러니까는 입자랑 말자랑 하지 말고 겸손하거라 그러면 이 일이 많을 거예요 바쁠 거예요 3월 달이 원숭이띠들이 3월이 무지 바빠요 원숭이들이 열매를 얻고 먹이를 얻고자 해서 이 나무 초나무 타고 다니면서 막 뛰어다니듯이 내 재간을 부려서 뛰어다니듯이 3월 상달이 바로 그 달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면은 천인간에게 칭찬을 받고 만인간이 나를 도와주느니 이것만 명심보감 잘하세요 그리고 가능한 많은 사람을 만나세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인연을 갖고 그리고 나는 이러이러니를 합니다 하고 소개를 하려는 거야 나를 소개를 해서 나를 홍보를 해라 많은 사람을 만나서 그러면 많은 인간들이 도움을 주고 끌어내는 수야 껴있어요 많은 사람들과 왕래를 하고 인연추를 가져라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사업에 일이 많고 또 내 저기에 꾀가 많이 들어오는 달이다 보니까 좋은 달은 좋은 달인데 꾀를 너무 부리고 입자랑 말자랑 꼴까불 하면 왔던 사람도 떠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떠나서 내가 굶어야 되고 일 없어서 놀아야 돼 그러니까 요런 것들 주의를 잘 하시고 왜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야 되냐 나를 소개하고 광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정보를 얻어야 돼 정보를 많이 얻을수록 내가 하는 일이 할 일이 많이 생겨 일감이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라 했으니까 참고로 잘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있어 가지고 마음속에 쌓아둔 게 많아 쌓아두었던 말이 너무 많으면 해가 되는 일이 생긴다고 그랬어 혹시라도 어떤 사람에게 내가 쌓아놓은 게 있는 거는 그냥 누르세요 뱉트지 마 뱉트지 않는 것이 나한테 이득이야 아무리 아 난 쌓아놓은 게 나 쟤한테 저 이 말은 꼭 해야 되겠어 아니면 오히려 내가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요번만큼은 쌓아두었던 마음을 내색하지 말고 내뱉지 마라 고것만 유념을 잘하면 괜찮아요 3월달이 운이 나쁜 달이 아니야 운이 참 좋은 달이야 노력의 대가를 틀림없이 얻습니다 노력의 대가 금전이 들어오는 달이에요 한편 너무 힘든 일에 몸이 지쳐서 내가 아플 수야 내 몸 상태를 봐서 일을 해야 돼 내 몸 상태가 좀 안 좋을 땐 쉬어줘야 되는데 상태가 안 좋은데도 욕심 때문에 그냥 하다 보면 내가 몸 좀 누워 그러니까 요런 거 참고사항 잘 하셨으면 좋겠고 무리수는 안 좋다 모든 띠분들 무리수 안 좋습니다 요거 주의 잘 하시고 이렇게 좋은 운이 들 때는 항상 웃으세요 남한테 대할 때도 미소로 대하고 집에서도 항상 아침에 눈 딱 뜨면 거울을 보고 다 자기 자신을 환하게 보고 웃고 큰 소리로 깔깔깔깔 대고 한번 웃어보세요 하루가 참 편안하고 좋은 운들이 들어서 좋은 소식이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웃으면서 운을 받고 웃으면서 귀를 열어라 웃으세요 아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자신 스스로가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한다면 금전이 저절로 나를 따르니 주의할 건 주의하시고 참고사항 할 건 참고하셔서 좋은 소식들만 듣기를 바라고 금전이 따라서 많은 돈 많이 버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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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feeling told you Well 한글자막 by 한효주